슈퍼리마 HQ입니다. 일단은 슈퍼리마 그룹주들이 다 보안 관련된 섹터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슈퍼리마 HQ 같은 경우는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서버미스 트리지 저장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IT 기술력과 함께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기술력을 IT 기술력과 제조하고 유통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국가 단위의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아이디 솔루션 사업이랑 각국의 시장 솔루션에 맞게끔 지역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와 지역화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우리가 이델리도 들어오게 되면 출입 통제 아이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만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출입 통제 및 모바일 출입 카드가 관련해서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키로 따는 것보다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인증을 하는 카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각을 받고 있고요. 특히 지문 인증도 많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보안 모바일 카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의 이슈로도 두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그래서 그런지 이게 1봉입니다. 1봉 기준으로 강력한 시세분출이 있었습니다. 대량 시세분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약 거래량 없이 한 4일에서 5일 정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5일에서 7일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적정 구간이라고 봤던 것은 고점 구간과 기준선이 좀 맞닿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하락 후에 고점의 기준선이 맞는 구간이면 기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 11,200원, 11,400원 이 부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전고점이 14,200원인데 목표가 16,400원까지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다시 1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이탈했던 자리죠. 시세를 줬던 9,800원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가를 잡을도록 하겠는데 지금 자리에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고 또 보안 이슈라든지 보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맞춰진다고 하면은 투어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완전히 테마가 언택트, 그러니까 텍트에서 언택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관련된 이슈와 테마, 종목들, 특히 보안이라든지 IT 솔루션 관련된 종목 좀 주의깊게 보신다고 하면 시장 대비 아웃폭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